안녕하세요. 1, 2, 3 안녕하세요 인도라이프 안녕하세요 디리바이아 오늘은 요즘 작업을 시작한 아제이 씨의 작업실을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뭐하는거지? 펜트, 펜트 여기가 제 스튜디오에요 짜잔 네 그리고 이 전세가 제 모니토요 네, 제 모니토요 이게 제 제 모니토요 이게 제 모니토요 제 모니토요 이게 제 새로운 시컬트요 이게 제 새로운 시컬트요 아차 그리고 템페라는 물감에 계란 노른자를 넣어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제이씨는 집 주변에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제 취향이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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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왔어요? 아니요, 오늘 뭐예요? 오늘이 시브라트리에요. 시브라트리에요. 뭐 시브라트리에요? 시브라트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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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리뚜에 뵙겠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안녕! 오늘 시브라트리를 위해 근처에 있는 힌두교 사원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근처 시장 안에 있는 사원이랍니다. 안에는 한우만과 시바 사원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 때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여성의 경우 돛바타로 머리를 가려줘야 해요. 지금 보이는 것이 시브린가에요. 시바신가 그 안에 삭티를 상징하는 조각상이랍니다. 그리고 시바 사원 앞에는 이렇게 혹이 달린 소 조각상이 있답니다. 사원을 들어오고 나갈 때 기도를 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종을 친다고 해요. 그리고 사원을 나가기 전 바나나를 받았어요. 저희 집 근처에 성같은 외관의 건물이 생겼어요. 아재씨가 사원 갔다고 해서 이것도 다녀와 봤답니다. 멀리서부터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착! 도착! 이곳은 힌두교와 무슬림이 결합된 사원이라고 해요. 힌두교와 무슬림이 결합된 사원이라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힌두교 행사인 시브라트리를 축하하는 공연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날의 자세한 내용은 브런치에 올려두었어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